신생아는 태중에서 입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생에서 처음으로 입으로 음식을 먹고 미숙한 소화기관으로 소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부터 조금씩 늘려서 천천히 섭취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신생아는 태어난 즉시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태어난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면 그때 입을 이렇게 돌려대면서 젖을 찾을 겁니다. 완전 모유수유를 결심한 엄마라면 아이에게 젖병을 먼저 물리지 말고 꼭 젖을 제일 먼저 물려주세요. 생후 4주에서 6주까지는 아기에게 유도운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젖을 꾸준히 먹이고 젖병 수유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완전 모유수유에 이롭습니다. 출생 1주차 모유수유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 30분에서 2시간마다 젖을 빨고 싶어 할 거예요. 대개 10분에서 20분가량 젖을 빨고 잠이 들었다가 한두 시간마다 젖을 먹고 싶어 할 겁니다. 처음 젖을 빨을 때는 아기가 3분에서 5분가량 젖을 너무 열심히 빨아가지고 엄마 유두가 아플 수가 있어요. 유두가 아프더라도 아기에게 꾸준히 젖을 물려주세요. 아기가 잠에서 깨어서 입을 움직이면 바로 젖을 물려주세요. 출생 1주차에는 하루에 10번에서 14번 정도 수유를 하게 되는데 네, 모유수유는 처음 해보지, 회음부 아프지, 제왕절개 수술 부위 아프지, 엄마들 진짜 힘들고 고단할 거예요. 이때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두 가지 아기가 잠을 잘 때는 엄마도 반드시 누워서 쉬게 해주시고 쪽잠이라도 여러 차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어머님들, 너 모유는 지금 나오니? 엄마가 젖을 물고 있을 때 아우, 아직 모유가 없어. 얘가 배가 고파서 웃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금지입니다. 엄마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모유가 더 돌고 모유수유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분들 꼭 도와주실 거죠?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유리멘탈이 된 우리 엄마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출산 1주차는 모유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젖을 자주 물리면 2, 3주차에는 젖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우리 아기의 백굴에도 저절로 늘어나요. 만약 이 시기에 젖을 아예 물리지 않고 쉬거나 젖 물리기를 건너뛰고 분유수유를 할 경우에는 다음 주차에 모유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입원했거나 산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축기를 꼭 사용해주세요. 유축기로 엄마의 유방에 아기가 젖을 빠는 듯한 압력을 공기압력으로 준다면 모유가 늘어날 겁니다. 현재는 모유가 잘 나오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양측 유축 깔때기를 활용해서 동시에 15분에서 20분 가량 유축하는 것을 2시간마다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직접 모유수유하는 것만큼 전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유는 아주 소량이지만 고칼로리에요. 생후 1일에서 3일간은 한 번 수유할 때마다 아기는 약 5에서 7ml 정도의 초유를 먹는데 아기에게는 충분한 양입니다. 3일에서 7일이 되면 아기는 20에서 40ml의 모유를 먹을 수 있어요. 출산 1일에서 3일간 가슴이 말랑할 때 아기에게 젖을 자주 물려주세요. 그래야만 출산 4일차부터 가슴이 부풀어 올라도 아기가 젖을 잘 빨 수 있어요. 출산 4에서 7일차에는 유방이 단단해지는 우렬이 발생하는데 가슴 마사지로 풀기보다는 자주 아기에게 젖을 빨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기가 빨고 나면 우렬이 가라앉지만 금세 다시 부풀어 올라요. 하지만 아기가 짧은 수유텀으로 자주 빨 때마다 우렬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슴 마사지를 받아도 되지만 마사지 수건에 초유를 버리지 말고 우리 한 방울이라도 아기에게 먹이기를 바랍니다. 첫 주에 열심히 젖을 물렸다면 7일에서 14일 사이에는 모유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가능한 엄마는 아기와 한 방에서 함께 있는 것이 성공적인 모유수유의 지름길이에요. 아기가 울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젖을 물리고 있다면 엄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면 배고픔에 화가 난 것이고 우느라 금세 지쳐서 잘 먹지 못하고 잠들어버립니다. 아기의 체중이 잘 늘고 있다면 엄마의 모유양이 충분한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시기에 밤중 수유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모유양은 잘 늘어나지 않아요. 밤중 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축이라도 꼭 해야 모유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생 2주차에 모유수유만 할 경우에는 수유텀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에요. 만약 아기가 이것보다 더 짧게 먹고 짧게 잔다면 아까 먹을 때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가 먹는 동안 자꾸 잠에 빠져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엄마, 아빠는 자는 애기를 깨워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기에 아기들의 수유텀이 너무 짧고 엄마들은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 고돼서 나 분유 먹이고 그냥 단유해버리고 나 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에 아기를 옆에 두고 같은 공간에서 최대한 젖을 빨리면서 짧은 수유텀을 인내하고 견디며 정면 돌파를 해보세요. 현재는 믿겨지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 모유양 정말 많아지고요. 모유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아이의 수유텀은 늘어나면서 모유수유가 훨씬 수월해지고 편해질 겁니다. 정면 돌파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 이제 모유양을 보고 반려지면 다름에 남기고 자, 다시 모유양을 전해주세요. 반려지면, 다름에 남기고 다시 모유양을 전해보세요. 반려지면 다름을 못해 반려지면 다름을 못하고 다름을 못해 이렇게 모유양을 전해주세요. 반려지면 다름을 못해요. 감사합니다.